코러스 어쩌다가 안갔다 겁마치게 붓는다 그리고 내 아픔을 그 습에 묻는다 희저와주 오늘이 고맙기를 안하고 죽어도 못 마리니 돈이 이리 두렵다 아플레시아 아플레시아 세상이 왜 왔냐 왜 이럴게 힘들어 아플레시아 죽이는 데 아플레시아 사랑은 또 왜 이럴게 너 자신 아이 말 났면 천천히 내 행복한 나를 내가 어찌 알기쇼 모르겠어 됐으냐 구라파지 산소 시리꽃이 피었다 등독하도 수줍어 생노랗게 피었다 그저 피는 꽃이 예쁘게 일을 떠나 사주지 모두라니 날 불치지는 경돈아 나의 대신아 아쿠다 새해 눈물 나는 나에게 나의 대신아 저 길은 대신아 세워둘 우울하자면 만족하고 저 세상 어떤가요 나의 대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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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1부 시간이 이제 끝나고 2부 공연은 잠시 후 우리 식구들 식사한 다음에 하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 계신 우리 음식까지나 야시장이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가 음악소리가 나면 그때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이였고요 한이나라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5시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